원코인원은 미래지 불수단원이 될 것인가? 1988년 이코노미스트 예언에 따르면 세계통화를 준비하라. 30년 후 2018년 10월 세계통화 출연을 예고했었다. 정확한 시점에 원코인은 2018년 10월 일반 대상으로 3만원의 ICO를 했다. 왜 우리는 이코노미스트가 예언한 시점에 ICO를 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6,600조 천문학적 자금은 상위 1%가 독식하였다. 사회 정의의 실종과 양극화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미국 전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무한 양적 완화는 기축 달러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였다. 결국 화폐혁명의 불씨를 당기게 되었다. 화폐혁명. 새로운 디지털 화폐 출연을 예고하였다. 세계금융의 중심지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 황소동상 앞에 한 소녀를 보라 그 소녀는 용감하게 말한다. 난 두렵지 않아 그 두려움 없는 소녀는 과연 누구인가.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억 명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또 하나의 디지털 송금과 결제수단은 과연 무엇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의 암호화폐는 과연 준비되고 있을까요? 원에코 시스템은 하나의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쇼핑몰은 딜세이커입니다. 세상을 밝혀줄 원에코 시스템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원코인은 2015년 6월 5일 0.5유로에서 점진적인 가치 상승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인 가치가 상승하여 42.5유로 원화로 5만 7천원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불가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한국에 이르기까지 189건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라미드 조사를 5년간 하였지만 모두 혐의 없으므로 판결이 종결되었습니다. 가장 크고 최고만이 생존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래의 지불수단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구독자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코인이 아닌 원오엔이 이되었고 원에코 시스템 한안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의 금처럼 디지털금은 비트코인이 2019년 디지털골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 15일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P2P로 은행의 중간자 없이 탈중앙화로 신용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4년 시작한 우리 원코인은 이더리움 2.0과 폴리곤 퍼블릭 블록체인에 체인되어 세계 최초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하여 가장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의 통화로 완벽한 기술적 검증을 대중들에게 곧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벌써 구글의 폴리곤 OES를 검색하면 원토큰 주소가 며칠 전 3천 개 정도에서 오늘 5만 4,100이 개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폴리곤 주소는 7만 9,720개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비드19와 우러전쟁의 대혼란과 신대공항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레이트리셋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란과 혼동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인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지 않을까요? 50년을 준비한 원코인은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장 확실하게 세계 단일화폐를 출현시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이미 선택받아 세상에 나온 것이다. 새로운 챔피언의 자리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개인들의 자산관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없고 내가 지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신금융학습을 통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권에코 시스템은 하나의 생태계를 만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원코인 챔피언 자리 정상에 곧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쉽게 사람의 언어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계정 만들기, 계정 찾기, 퍼블릭 블록체인 갈아타기, 캐시 충전, 영문철자 우타 수정, 연락처 수정, 이메일 변경, 가족 승객, GAS 활용 코인 보내기, 캐셰보내기, 로그인하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KYC 등록하기, 프로모셔널 토큰 마이닝하기 등 수많은 전산민원에 대하여 수원교육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유료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상담은 10분당 1만원으로 진행하며 민원 업무는 별도 비용이 실비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선입금 후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한 후 카톡 문자나 방문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산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